우리를 구속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형제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의 건너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두의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겪는 지체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것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 함께 믿음으로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 Corintios capítulo 15 1 Corintios capítulo 15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이거 소리 끄면 좋겠네. 이거 자꾸 울리네. 이게 떨려서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미치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아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의 핵심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죽되 성경대로 죽었다 즉 구약에 약속된 대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장사 진행받아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다 경험하고 실제 보고 확정을 한 일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복음이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럼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를 데려갈 거냐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그대로 다 데려가는 겁니다. 자 부활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종교혁명자 마틴 루트가 있습니다. 자 그는 부활은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변의 자연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지나갔었는데 꽃이 죽었다가 지금 봄이 되면 피어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저게 꽃이 씁니다. 그런데 저 꽃들이 전부 다 꽃이 돼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꽃 속에서 나중에 꽃들이 나오는 겁니다. 꽃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부활의 그림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 씨가 나중에는 꽃이 됩니다. 그리고 저 알이 나중에는 새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저런 걸 통해서 매년 보는 걸 통해서 사람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벌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벌레들이 저런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사라집니다. 이제 저 벌레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걸 저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 고린더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자세하게 경험한 사람이 그의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부활의 권능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번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부활을 하려면 먼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에 전하고 듣는 속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받았는데 그걸 딱 받아들인 겁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느냐 주님께 아시죠 직접 주님께 받은 겁니다. 그것을 전해 주었느니 그것을 전해 주었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되 받은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또 그걸 주위에 전해주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전해 주었느니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전해 주었느니 그것을 전해 주었느니 그리스도가 여기 복음의 핵심은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얘기해야 되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옥갈 죄인인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건 이제 생명 없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회개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죄를 사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린 그 피를 전할 때 그 부활의 능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집회의 말씀 그 중에 복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요즘 전부 다 마스크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좀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오래 살려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실제 그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성불을 딱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내 재산 절반도 다 줄 수 있다. 나 몇 달만 정말 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은 사람은 그 생명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겁니다. 이 성경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합니다. 실제로 영원히 살도록 만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인생을 즐기고 놀고 그냥 그러다가 자기 생을 마치고 싶은 겁니다. 2천 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살기가 좋고 즐기기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비웃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비웃었을까요? 그냥 인생을 즐기고 싶은 겁니다. 죽은 다음의 세상을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전파됐는데 듣고 나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다 부인해버린 겁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만약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는데 다 부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전히 죄가 너희들이 죄는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중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게시록에 그랬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은 왜 살아나야 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사례만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스 한번 보시죠. veamos en el libro de Joel del Antiguo Testamento 요엘스 2장 Joel capítulo 2 호세아 다음이 있습니다. Daniel 호세아 요엘 이렇게 됩니다. el orden es Daniel oseas y luego viene Joel 요엘스 2장 31절 Joel capítulo 2 versículo 31 요엘스 2장 31절 요엘스 2장 31절 요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지금 보고 있는 이 천체들이 완전히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누굴 거냐 이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아 그게 요호와구나 32절 누구든지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을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면 그때 주여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잔석게 그런데 여기 요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이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하면서 요호와의 이름이 주로 딱 바뀌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호와의 이름이 처음보다 뭘로 바뀌느냐 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게 요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딱 인정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요호와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 요호와가 죽었는데 우리의 죄를 못 처리하겠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 근동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호와의 죽음은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은 당연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을 반드시 부활시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 부활의 권능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부활할 수 있는 인생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고 말씀을 붙잡고 죄를 물리하고 세상을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우러 쓰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지 못하면 그 다음이 없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럼 죽고 나면 끝이니까 어떻게 하자 먹고 마시자 그렇죠 만약에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다 죽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집에 안 있습니다 빨리 나와가지고 먹고 즐길다가 죽으려고 그러네 어차피 죽으니까 절제다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 겁니다 먹고 마실 거 찾아다니면서 즐겁게 살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장차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과연 부활이 되느냐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몸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몸으로 바뀔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 43절 욕된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욕된 겁니다 욕된다는 건 문제도 많고 늘 문제가 일어나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니까 폐부터 해서 온 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entra un virus ahora, el virus de hoy en día y luego afecta los pulmones así hasta matarlo 앞으로는 바이러스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되는 몸으로 싹 바뀝니다 pero en poco tiempo van a recibir un cuerpo en el que aunque entre el virus no va a haber problema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y ese es resucitar en cuerpo espiritual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de verdad vamos a resucitar de verdad en un cuerpo en incorrupción 강한 겁니다 아무도 이 벽을 통과 못합니다 주님은 벽을 통과했습니다 pero el Señor sí traspasó con su cuerpo resucitado la pared 주님은 음식도 먹었습니다 hasta comió alimento 그러니까 우리도 먹을 겁니다 también nosotros por eso comeremos 주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pudieron tocar el cuerpo del Señor 그런데 만질 수도 있는 몸입니다 era un cuerpo tocable 그런데 적대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건 가봐야 합니다 pero cuando estemos con el Señor ahí lo sabremos 53절 versículo 53 53 53 이 썩을 것이 불가볼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그랬습니다 porque es necesario que esto corruptible se vista de incorrupción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esto que es corruptible se tiene que vestir ahora de la incorrupción 점점 늙어가죠 más y más con el tiempo envejecemos 늙는다는 건 뭐냐 썩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죽어가는 세포가 나오는 세포보다 더 많아지는 게 이제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결국은 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전기를 씁니다 위대한 사람이 전기를 la gente por eso utiliza biografías o la vida de gente famosa 뭐 아브라함은 태어났다 죽었다 y habla de la biografía diciendo 아브라함 nació en tal día y murió en tal día 딱 죽는 날이 딱 나옵니다 y habla la fecha cuando murió y habla la fecha cuando murió 그리고 전기는 거기서 딱 끝납니다 ahí termina la biografía de la persona 워싱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미국 일대 대통령 되고 언제 딱 죽었다 끝났습니다 como de Washington dice fue el primer presidente y murió en tal fecha y ahí termina su biografía 사람은 전부 다 죽음으로 딱 끝나게 돼 있습니다 o sea toda la persona termina con la muerte en este mundo 근데 죽었는데 안 끝난 분이 딱 있는 거예요 pero hubo una persona que aunque murió en este mundo no terminó su vida ahí 그게 누굽니까 quien fue él 그게 예수크리스도입니다 fue 예수크리스도 그 다음에 그 예수크리스도에 붙은 인생들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y todas las personas estando en Cristo vuelven ahora a nacer con él 그 사람들은 죽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y esas personas la muerte en realidad es el comienzo de una nueva vida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la muerte no va a ser el fin para las personas salvas sino va a ser un nuevo comienzo 그저는 예고편이고 진짜가 삭볼치지게 되는 겁니다 era un anticipo la vida de antes y ahora es lo verdadero después la resurrección 인생은 많은 고생이 있습니다 en la vida siempre hay sufrimientos 근데 그 고생 끝에 진짜 새롭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할 인생이 확 펼쳐지는 겁니다 después del fin de estos sufrimientos en la vida de este mundo va a empezar una vida gloriosa donde no hay sufrimientos y va a ser eterno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겁했습니다 sabemos que los discipulos de Jezucristo fueron algunos cobarde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 생을 바치면서 다 숨겼습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porque lo vieron con sus propios ojos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진 거다 그랬습니다 el apóstol Juan también dijo que lo hemos visto con los ojos y lo hemos tocado con nuestras manos Pedro también 나는 그의 영광을 신이 본자다 그랬습니다 yo he visto la gloria del Señor 무엇을 봤습니까 que es lo que vio 부활을 본 겁니다 la resurrección 실제로 눈으로 본 거예요 de verdad con los ojos lo ha visto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죠 capítulo 20 de San Juan vamos a buscar 요한복음 20장 San Juan capítulo 20 여기 주님이 죽고 나서 거기에 누가 따라왔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왔습니다 20장 6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죽음에 무덤에 들어간 겁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가 놓였는데 어떻게 놓였느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있더라 이걸 보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보십시오 세마포라는 것은 이때 당시로는 물약을 뿌리면서 단단하게 굽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19장 39절을 보시죠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량 침량 섞은 것을 백건점 가지고 온지라 몰약이 방부제를 보통 씁니다 몰약을 방부제를 보통 씁니다 이 몰약을 딱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징처럼 돼가지고 이 시체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거 쌌던 것도 그런데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와 보니 세마포가 딱 놓였더라 그 얘기했습니다 노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세마포가 그대로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놓여있는 겁니다 이 몸이 누가 이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이 세마포가 다 깨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대로 놓여있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죠 저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누가 끄집어냈다면 저게 다 깨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뭘 딱 직감했습니다 진짜 부활했구나 진짜 부활했다 8절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분이 진짜 여호하시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우리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들은 확실하게 믿기도 했기 때문에 부활을 위해서 나머지 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게 그 제자들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낌없이 자신의 생활을 바쳤습니다 그게 12사도들입니다 70명도 그랬습니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 힘이 뭐예요? 그 부활을 진짜 본 겁니다 500여 형제에게도 주님 부활한 걸 다 보여줬습니다 전부 다 주님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힘있게 산 사람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 참 그 인생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딱 들게 살 수 있겠냐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힘이 뭘까? 그 중요한 힘이 하나가 다윗도 주님이 부활하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6장 10편 16장 7 Prey 10편 16장 9절 10편 16장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 영광도 기쁘고 영광은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육체가 어떻게 안전합니까 잠시 후에 이따가 넓고 적고 없어지는데 그런데 자기 육체는 안전에 가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본 겁니다 부활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는 절대 지옥에 안간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체가 절대 안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도 부활의 권능 속에 구원을 받고 같이 참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확실하게 알았습니까 내 영혼은 절대로 지옥에 안간다 이 육체도 절대 썩지 않는다 그니까 내 육체도 안전에 딱 간다 그니까 전쟁할 때도 탄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딱 위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었는데 소망이 위에 딱 간 거야 베드로가 천 년 뒤에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탄대하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다윗입니다 예루살렘 입구에 딱 가면 다윗의 큰 동상이 딱 세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얘기를 쫙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 실제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이 썩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그가 본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미요 나로 여동치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죽어 있다 그는 실제 사실이죠 묘가 예루살렘 있으니까 31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미리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전에 뭘 미리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 저분이 나제 위에서 이 세상에 오시는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저가 엄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 육신이 썩음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엄청난 얘기죠 천 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천 년 전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미리 다윗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에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절구하였으며 입술에 찬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입술에 찬성이 있죠 우리의 구원한 목적도 주님이 찬성케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도 모여서 주님께 찬성을 드리는 거야 즐겁게 찬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희망의 그 할인 제 육체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썩어갈 육체가 이제 나는 영원히 사는 걸 난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거 어렵지만 내 마음은 즐거운 겁니다 설령 내가 병이 생겨서 큰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더라도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노래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은 노래를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제가 군밖기 전에도 할렐루야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부활절 날 그 노래 힘있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군밖기 전에 그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노래를 저렇게 힘있게 부르는구나 그 내용을 죽도록 보낸 그게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찬양대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무덤에 머물러 그 노래가 참 유명한 노래입니다 아시죠? 한인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참 유명한 노래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아시죠? 무... 어떻게 부르죠? 잠깐만 음악이 없으니까 참 되게 어렵네 그 노래가 참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참 유명한 노래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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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얼마나 즐거운 찬성입니까? 하나의 아라반사 그의 고소가 우리에게 고소가 스페인이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vamos a cantarlo en espanol 형제입니다 아시죠? 안토네 형제님 아시죠? 네, hermano 안토네 근데 어디에 갔어요? 여기 그 항상 앉아 어디에 가요? hermano 우리 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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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 또 hermano 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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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 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 산업이죠 주님이 우리의 소득입니다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분깃을 지킨 아이다 그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됐으면서 살아가면서 그 분깃을 어디에 만져냐 그 주님께 딱 둔 겁니다 그 고백 있죠 내가 무엇을 바라려 왕이면 바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소망은 주께인 나이다 내 분깃은 주님께인 나이다 내 분깃은 주님께인 나이다 우리도 그렇죠 요즘에 이게 실감이 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땅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땅을 살까 여기서 뭐 재밌는 거 좀 맛있는 거 먹어보고 맛있는 거 즐겨볼까 좀 재밌는 거 볼까 그게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바이러스가 중국에 시작해서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점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짐승들로 인간을 공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상상도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또 계속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질병학회 원장인 그 사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람의 동선을 추적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다시 팬데미가 오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 맞는 방법은 사람을 추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다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 한번 지나가고 잠잠해보세요 사람을 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점점 이루어져갑니다 이 나중에는 여기 표 받지 않으면 아예 물건을 딱 그려하지 못하도록 딱 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그런다잖아요. 앞으로 이 백신이 나오면, 이 백신 받으려면 사람에게 뭔가 코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봤죠, 그거. 안전하게 받으려면, 받아야 된다.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정말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어제 여러분들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또 조용한 거예요. 분명히 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잤습니다. 아침에 딱 뉴스를 봤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5.5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여기, 여기 무슨, 무슨, 채, 과외,ев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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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까지 와서, 쾅 소리가 난 겁니다. 들어나서 일어나게 되면요. 그, 그러한지, 그, 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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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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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으로 지진이 큰 게 계속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점점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이 어디 있느냐 여기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기업을 보존하시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뭐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것 같은데 잠깐 보면 아니잖아요 미국은 안전한 곳이다 아름다운 나라다 아니죠 뉴욕 가보십시오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그 시체를 막 돗대기처럼 싸놨습니다 최고 안전하고 최고 살기 좋다는데 여기 아름다운 곳은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하늘이 있는 곳 아름다운 새 땅이 있는 곳 아름다운 천사들이 있는 곳 아름다운 주님이 계신 곳 그것입니다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다윗은 다 본 겁니다 다윗은 다 본 겁니다 다윗은 다 보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일도 다 시원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indication 다이아몬드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에 다이아몬드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합시다. 진주가 열두 진주에 쫙 깔려있고 문에. 그리고 정금이라고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금이 길밭에 쫙 되어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딱 여기 와보면 이 세상에 아름답다고 하고 귀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기가 아름다운 것이다. 진짜 아름다운 기업은 내 기업이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심하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부활을 받잖아요. 그 주님이 자기 속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하니 아래로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여동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잘 겪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막 흔들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근데 안 흔들리는 거야. 당신은 왜 안 들릅니까? 제 몸무게가 95kg가 넘습니다.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상상도 못하게 크시고 무거운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어떤 바는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도 합니다. 근데 그 염소같이 딱 바뀝니다 부인이. 염소같이. 다른 것은 다 순종합니다 양처럼. 근데 딱 주님을 섬기는 이 문제가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이 염소처럼 막 들이받는 건 팍. 남편이 놀라는 거야. 막 탁 비빕을 해봅니다. 근데 안 흔들리는 거야. 왜 그러냐. 주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돈은 적게 벌어도 어렵게 살더라도 내가 주님 모시는 이것은 버리지 않겠다 딱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돈은 손해가 하더라도 주님 섬기는 이 위치는 안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렇게 보면 딱 산처럼 딱 서있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그 옆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na persona salva siempre, nunca va a ser conmovida. 자 지금 코로나 이렇게 보면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está soplando hoy en día, ese viento del 코로나 virus. 이제 뭐 일주일, 이주, 한 번, 두 달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보석고 가짜는 불이 싹 지나가면서 진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싹 지나가면 거기에서 불숭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짜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누구의 믿음이 진짜였느냐. 그걸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휘,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드러납니다. 그럼 드러납니다. 성경의 10편 1장에 바람에 나는 게가 나옵니다. 바람이 쉭, 쉭 부니까, 센 바람 부니까 쉭 돌아가 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쉭 불어도 그 담이 딱 남아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곡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체질에 딱, 계속 안 나가는 거야.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 믿음 희미한 사람은 막 어려운 일 생기고 누가 옆에서 얘기하고 이러면 확 확 흔들립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보면 딱 달라요. 야, 저 사람 진짜 주님이 옆에 계시구나. 이런 어려운이 생기는데 굽뚝도 안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이 생기면 과연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날아가진 않겠냐. 그렇지. 교제를 해보면 전혀 안 흔들리는 겁니다. 눈물은 나옵니다. 어려움에 있어서 정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확신과 그 신앙은 딱 붙들고 있는 거야. 야, 그래서 저도 그 믿음에 놀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 속에 계시구나 진짜. 다윗이 붙잡아 주셨듯이 주님이 저 사람 우편에 딱 계시구나. 그래서 아무도 성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성도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뭐로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 우편에 딱 계신 걸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 우편에 딱 계신 걸 생각해야 됩니까? 그 성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신 거야. 그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신 거야. 내가 정제를 하게 되면 주님을 정제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그거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도 누구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뿐이죠. 그거를 세우나 넘어지는 거나 그 건너면 주님께 딱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는 것도 은혜를 주는 것도 주님이 주는 거야. 자, 여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찬이야. 자,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 세 명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것은 중요한 또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주님이 부활한 것을 사전에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주님이 부활한 것을 사전에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명을 데리고 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의 재산 땅에 있었고 세 명만 따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이들이 본 게 뭐냐. 주님의 용어가 변화된 걸 본 겁니다. 주님이 부활한 걸 본 거예요. 그 옷이 실어져 광채가 나더라.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영광 중에 딱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니죠 영광에. 자 여기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그게 영광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성도가 영광 중에 딱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한 명은 모세였습니다. 한 명은 엘리아였습니다. 모세는 주님 앞에서 죽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주님 앞에서 죽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사람 많습니다. los santos que murieron en el Señor y ahora están con el Señor. sabemos que 엘리아 fue arrebatado estando vivo. nosotros creen que seremos Moisés o 엘리아 yo estoy seguro que vamos a ser como 엘리아 estando vivos seremos arrebatados 한순간에 바뀌게 될 겁니다. y al instante vamos a ser transformados 그리고 영광 중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y luego entraremos a la gloria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섭니다. y ahí estaremos delante del Señor. 자 32절 versículo 32 y Pedro los que estaban con él estaban rendidos de sueño 아주게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mas permaneciendo despiertos vieron la gloria de Jesús y a los dos varones que estaban con él 여기서 본 게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qué vieron aquí? la gloria del Señor 와 dijeron wow 얼마나 놀랍겠어요 imaginen el gran lo maravilloso de haber visto al Señor en la gloria obviamente era como hijo de un carpintero era Jesucristo pero sin embargo su apariencia no era de buen parecer pero fue transformado de la imagen más gloriosa y estaban estos dos varones estaban con él 거기서 영광을 딱 보면서 뭐라 그랬냐 y vieron ahí la gloria y qué dijeron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también quiero ser como ellos 아 나도 좋다 quiero ser estar con ellos aquí 완전히 홍월게 빠진 거예요 y de verdad Pedro estaba bien ahí hipnotizado y quería ser como ellos 33절 versículo 33 두 사람이 떠날 때 Pedro pero salvió y todos ellos ¿por qué? porque era tan buena la gloria del Señor que había visto 우리도 분명히 천국을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también nosotros si tenemos la oportunidad de ir un rato al cielo y volver ¿qué pasaría? 갔다 오면 괜히기도 주님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빨리 가고 싶어요 바울은 진짜 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빨리 몸을 떠나 주와 같이 있는 이것을 가졌다 나는 욕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이거 보고 나서면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por eso seguramente vamos a tener envidia de ciertas personas 누구냐 quienes serán 성도 장례 칠 때 de los santos que mueren primero y estamos en el funeral 성도 장례 칠 때 좋겠다 이미 하는 날 cuando vemos a los santos que han fallecido dice ay que bueno porque ya está con el Señor 먼저 갔구나 que bueno fueron primero antes que nosotros pero que bueno que ya están con el Señor y a veces uno dice que envidia porque yo no puedo estar con el Señor ahora en la gloria 우리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지만 못 보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 은 아직 안 나오는 겁니다 por eso todavía no hemos visto esa gloria del Señor por eso quizás no sale en nuestra boca la confesión que dijo Pedro pero cuando de verdad con los ojos veamos la gloria y la resurrección del Señor de verdad vamos a estar atados a eso 고용만 갖고 계시죠 de verdad ustedes tienen ese anillo ¿no? 시라고 믿습니다 confio que dijeron sí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초막세스를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서이다 주님이 얘가 모세고 이 사람이 엘리아다 소개를 안 했는데 금방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천국 딱 들어서 오 당신이 아담이구나 당신이 David 오 당신이 그 분이 금방 알아냅니다 당신이 요엘이구나 아 금방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구나 아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붙잡아 줬구나 그것도 금방 알아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보여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살았다가 죽은 사람이야 엘리아는 600년 전에 살다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1500년 전에 사람도 살아있고 600년 전에 사람도 살아있고 주님 앞에 딱 살아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영생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con nosotros con nosotros también va a pasar lo mismo 얼마 전에 죽은 분도 있고 hubo hermanos que fallecieron quizás tiempos atrás sal다가 돌아가실 분도 있고 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대 이는 나의 아들 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영광을 싹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한 말씀을 했습니다 después de mostrar esta gloria Dios dijo estas palabras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언제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음속에 주님의 말을 딱 들으라 그 얘기는 듣고 생각하라는 게 듣고 지키고 기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제자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웁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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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에 그 읽고 주의하고 또 하나님의 제림하심을 또 기다리고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또 금요일날 질의응답도 하고 토요일날 공부하고 뭐합니까 주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행보대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특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más que nada viviendo en este mundo tenemos que inclinar el oído más a la palabra 29절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무가 변화되고 왜 특별히 이걸 보여줬을까요 기도하실 때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기도를 더하면 영광의 주님이 우리하고 더 함께 할 겁니다 그 성경에서 곤란을 겪은 자가 있느냐 애매히 고난을 받은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더 주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또 어려울 때 일수록 더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봅시다 다윗에게 주님이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두려움 반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구약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 저기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이럴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건 우리에게도 주는 겁니다 hasta ese tiempo el Señor mientras vivamos en este mundo estará con nosotros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해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우편에 내 안에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귀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가시는 인생이 porque es una vida que el Señor que ha resucitado está caminando con nosotros por último vamos a ver Josué Josué 1 Josué 1 Josué 1 3 Josué 1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너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너희의 발바닥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같이 가는 거야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 같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발바닥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곳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이 계신 곳 거기에 믿음 속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다 기업이 됩니다 todos los pasos que hayamos caminado en la fe todo va a ser herencia 다윗은 그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니까 주님이 보존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딱 줄로 재운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도 주님이 딱 줄로 재우신 거예요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발바닥으로 밟아가는 겁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든지 엄침한 골짜기로 다릴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격렬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porque nada me faltará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제가 부활하심을 미리 보는 거로 우리는 주님이 이미 부활하신 걸 바랍니다 nosotros estamos viendo con la primera palabra la resurrección de Jesucristo David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la fe de David es nuestra fe 그 다음에 Paul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y la fe de Pablo también es nuestra fe 그 Pedro가 그 변화선에 고백한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y la confesión que dio Pedro en el monte también debe ser nuestra confesión 우리는 전부 다 장차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사람입니다 nosotros en poco tiempo estaremos delante del Señor 거기에 모세도 있고 ahí va a estar Moisés 엘리아도 있고 엘리아 베드로도 있고 Pedro 저기 바울도 있고 va a estar Pablo 그리고 다윗도 있고 David también 우리도 있습니다 y también nosotros 우리 형제님 안토니오도 있고 va a estar el hermano Antonio 호세 형제님도 있고 hermano José 여기 우리 형제님도 있고 자매님도 있고 다 있게 될 겁니다 todos vamos a estar ahí 그 일이 올 겁니다 y ese día va a llegar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nosotros somos personas que esperamos esa venida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vamos a orar juntos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갈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하심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라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랍니다 더욱 이럴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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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oring Bro inh